안녕하세요 슈퍼리치더하우스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슈퍼리치더하우스는 옥수동에 위치한 럭셔리 고급 빌라 레미테지입니다 옥수동 레미테지는 2004년 2월 준공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18세대 6층 규모의 고급 빌라인데요 세대 면적은 공급 면적 73평 전용 67평 정도이며 베드룸 5개와 3개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남동과 옥수동이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고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내 외부 인테리어를 갖춘 레미테지 세대 영상 지금 바로 감상해 보실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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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